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든 전설적인 머니코치 보도셰퍼는 담과 같이 이야기했다. 돈은 자본의 법칙을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 갖고 있는 돈을 불리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돈 불리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돈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자의 이자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만약 당신이 이자의 이자가 갖는 복리 위력을 알고 난 뒤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 증식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복리를 통한 자본의 증식에는 시간, 이자율, 투자액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당신의 할머니가 50년 전 당신을 위해 백만원을 투자했고 실제로 그것이 연평균 20%의 수익을 유지했다고 하자 그럼 백만원은 지금 90억원이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보도셰퍼의 돈입니다. 제가 재테크 서적 중 가장 추천하는 책 중 한 권입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도셰퍼는 재테크 책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책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머니코치입니다. 실제로 보도셰퍼는 서른에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100억 부자들이 지킨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2. 돈으로 자유로워지는 3단계. 1. 경제적 에어백 단계. 2. 경제적 안정 단계. 3.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돈은 자본의 법칙을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앱이 되어 있다. 갖고 있는 돈을 불리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돈 불리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돈도 잃어버리게 된다. 문제는 간단하다. 이자의 이자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한번 잘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이자의 이자가 갖는 위력을 알고 난 뒤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증식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무시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돈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 저축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첫 달에 100원을 넣어라. 두 번째 달에는 액수를 두 배로 늘려 200원을 저축해라. 이와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시작해라.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저축해야 하는 액수가 어느 수준이 되려면 14개월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라. 16번째 달에 당신은 약 327만원, 17번째 달에는 655만원, 18번째 달에는 131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도표를 한번 보자. 이 도표에서 100, 200, 400, 800, 1600, 3200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금이 두 배씩 늘어나는 복리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의 창의력과 노력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일이다. 1년 반 만에 당신은 이 계획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돈이 약 2621만원이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돈 중에 600만원은 그동안 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써라.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투자해라. 20년이 지나면 12% 이자로 계산해서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들 복류를 통한 자본 증식에는 시간, 이자율, 투자액 이 세 가지 요소만이 중요하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자. 일단 12%와 20%와 같은 높은 이자율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이자율은 충분히 가능하다. 주식은 독일에서 1948년 이래로 연평균 12%의 수익률을 보여왔다. 좋은 펀드들 중에는 이를 상회하는 것들도 많다. 연 12% 혹은 20%는 절대 드문 경우가 아니다. 1. 시간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왜 그런지 여기 한 예가 있다. 당신이 매달 20만원의 돈을 30세부터 저축하기 시작한다고 하자. 이 돈에 12%의 이자가 붙으면 6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약 10억 4천만 원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당신의 돈에 3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다. 반면 당신이 45세에 처음 시작하면 남는 시간은 20년이 된다. 같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 돈에 12%의 이자가 붙으면 6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약 10억 5천만 원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돈에 3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이다. 반면 당신이 45세에 처음 시작하면 남는 시간은 20년이 된다. 같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똑같은 10억 5천만 원을 65세에 손에 주려면 저축액을 무려 6배, 즉 1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55세에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은 10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매달 500만 원의 돈을 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당신은 35년 동안 매달 200만 원 또는 20년 동안 매달 120만 원 또는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을 부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라. 일찍 시작할수록 당신이 할 일이 더 수월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핵심입니다. 일찍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자녀를 위한 저축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매달 5만 원씩 저축하면 이자율 12%를 기준으로 아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약 2억 6천만 원이 모인다. 두 번째, 이자율. 시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간은 돈을 가져다 준다라고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높은 이자율을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독일에서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만이 20%가 넘는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 이제 다음 수치 비교를 보면 높은 이자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7, 12, 15, 21%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당신이 35년 동안 매달 5만 원을 붙는다고 할 때 이자율에 따른 수익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7% 약 8,300만 원, 12% 2억 6천만 원, 15% 5억 3천만 원, 21% 23억 3천만 원. 예를 들어 당신이 3배의 이자를 받을 때 들어오는 돈은 3배가 아니다. 당신이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거의 30배나 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당신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7, 12, 15, 21%의 이자율에 따라 당신이 30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7% 약 760만 원, 12% 약 2,900만 원, 15% 약 6,600만 원, 21% 약 2억 3,700만 원. 잘 생각해보자. 100만 원을 30년씩이나 묶여 76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탕진해버리고 말겠다. 하지만 만약 그 돈이 30배 이자율 12%일 때 심지어 237배 이자율 21%일 때로 늘어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숨막히는 일 아닌가? 당신의 할머니가 50년 전 당신을 위해 100만 원을 투자했고 실제로 그것이 평균 20% 이자를 유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가? 100만 원은 지금 90억 원이 되어 있다. 지금 당신 손에 90억 원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 할머니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제때 손을 써 미래의 손자한테서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하지 말아라.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두 개의 문제로 요약된다. 1. 투자한 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인가? 이자율. 2. 얼마의 돈을 두 배로 늘릴 것인가? 저축. 아무리 이자율이 좋아도 곱하기 0을 하면 결과는 0이다. 5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다. 그저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볼 때 5천만 원은 최종 목표로 사볼 만한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돈을 제대로 투자하면 20년 뒤에는 5억으로 불어난다. 이자율 12%일 때. 바로 그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저축을 한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5천만 원 대신 그 뒤에 있는 5억 원을 보는 것이다. 자본과 투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자본주의적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를 통한 자본 증식의 가능성이었다. 또 자본시대에 들어서면서 복리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즉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은 다들 이 복리의 마법을 이용한 분들입니다. 자본투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것은 투자 수익 때문이다.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가가 되지 않고서도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본투자는 기업가에게도 유리하다. 기업가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신의 기업을 더 빨리 세우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돈 없이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근대 이후의 거대 기업들은 모두 빌린 돈을 기반으로 생겨났다. 올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미국 어느 소도시의 작은 상점 하나를 사들였다. 돈은 장인한테서 빌렸다. 그래서 점점 키워나가서 큰 기업으로 성장했죠.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축복이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1975년에 샘 월튼 매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1975년에 4,500만 원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10년 뒤 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가 그 돈을 그대로 투었다면 1995년 7월 31일자로 133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4,500만 원을 20년 만에 130억 원으로 만드는 것이 투자와 복리가 만날 때 발휘되는 위력이다. 올마트 사례는 아주 많은 성공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잘 생각해보라. 자본주의에는 자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당신이 자본과 투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이 되고 만다. 경제적으로 당신은 석기시대 한가운데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돈을 잘 다루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한테만 유리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만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이미 이렇게 말했다. 돈은 돈의 법칙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여기까지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복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리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으로 모자라신 분들은 꼭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셔서 복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핵심 원칙이 바로 복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17만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망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단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벤저민 플랭클린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소망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먼저 그 꿈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과연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하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단계 경제적 에어백을 먼저 마련하고 두 번째 경제적 안정 단계를 달성하고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경제력 자유를 누리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다. 아마도 당신은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그 중요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예컨대 당신의 수입이 갑자기 끊기고 당신한테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자. 또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상태로 당신은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출하는 최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자. 예를 들어 삼백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최소 비용이 몇 달 동안이나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여유로 갖고 있어야 한다. 크게 불안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병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이 다시 건강해져서 마음에 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최소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 12개월. 아프의 최소 비용과 이 비용이 필요한 최소 개월 수를 곱해보라. 삼백 곱하기 12개월은 삼천六백만원. 이 금액은 당신이 자신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장치인 경제적 에어백이다. 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다. 설사 오랫동안 아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돈은 확보하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여기엔 간단한 규칙이 적용된다. 목표가 작을수록 그만큼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가능한 한 목표를 크게 잡으라는 말과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다. 앞에서 목표는 장기적 목표이며 그 장기적 목표가 클수록 그 실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에어백 마련은 장기적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목표이면서 가장 빨리 도달해야 하는 목표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6개월 정도의 생활비만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6개월을 가정해도 되고요. 최소 비용은 300만원이 아니다. 더 적은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하면 자신이 경제적 에어백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가 유리한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첫 목표를 작게 설정하면 그만큼 빨리 도달할 수 있다. 2. 더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3. 설정한 목표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 예산안을 만들어라. 나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매달 실제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또한 당신이 아직도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저축할 돈이 없는 분들은 먼저 지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불필요하게 쓰이는 돈들을 저축으로 돌려서 빨리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솔직히 적어 내려가다 보면 당신은 그 내용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선 당신의 수익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보라. 물론 내역만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주 쓸만한 정보다. 내역을 적어보면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같은 항목에 의외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모든 비용의 목록을 작성하고 난 다음 비로소 시작된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모든 지출 항목 뒤에 당신이 실제 얼마를 지출하고자 하는지 항목별 목표액을 적어라. 그것이 비현실적인 액수인지 아니면 여전히 과도한 액수인지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라. 때로 계획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혼자서 저절로 실행된다. 2. 맨 먼저 매달 총 얼마를 지출하고자 하는지 총 목표액을 적어라. 그리고 나서 이 액수를 넘지 않기 위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생각하라. 예산안을 짠 결과 지금까지의 생활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잘 꾸려 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생활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술을 줄이고 외식하는 횟수도 줄여야 한다. 반대로 당신이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더 많이 버는 쪽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더 적게 쓰는 쪽을 택하겠는가? 행복을 이루는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망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단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또는 젊었든 늙었든 현명한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구할 것이다. 이제 당신도 자신에게 더 쉬운 방법을 택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떤 경우든 당신이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리고 나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법이다. 단 잊지 말아라. 쉬운 일도 처음에는 어렵다. 또 어려운 일도 나중에는 쉽다. 절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한동안은 불편하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절약하여 모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좀 더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손쉬운 투자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짠 다음에 저축할 돈을 결정해 놓으면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 저축할 돈은 바로 자동이체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소비하기 전에 저축 금액을 떼서 저축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 에어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선 기본 원칙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을 피하려면 그만큼 낮은 수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에어백으로서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돈은 절대적인 위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투기성 투자는 더더욱 금물이다.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는 것이 마냥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정장치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일단 경제적 에어백을 확보하면 당신은 이미 장기적 목표인 경제적 자유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요. 경제적 에어백은 예금, 적금, CMA, 채권 등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1단계 목표인 경제적 에어백이 마련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잘 넘길 수 있고 평소에도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정장치에 불과한 경제적 에어백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돈은 사라지고 만다. 확실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려면 이자만 갖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야 한다. 우선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 다시 250으로 낮췄습니다. 이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적어보았다. 혹시 당신의 거위가 낫는 황금알이 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선 거위가 커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이자만 갖고도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자율이 얼마나가 문제겠지만 우선 조심스럽게 8%의 순이자로 계산해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매달 필요한 금액 곱하기 150은 필요한 자금. 매달 300만원의 이자를 얻기 위해 총 4억 5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300만원 곱하기 150만원은 4억 5천만원. 이 돈이 있으면 그는 거위를 잡을 필요가 없다. 4억 5천만원이 계속 황금알을 낳아주니까 바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이론상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상태이다. 당신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자. 당신이 매달 필요한 금액 250 곱하기 150은 3억 7천 5백만원. 이 금액을 확보하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겠다. 즉 우리가 얼마의 돈을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연하게 10억, 50억, 100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4억에서 5억 정도만 모아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당신은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가? 어떤 곳에 가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며 어떤 물건을 남기고 싶은가? 물론 당신은 6개월보다는 오래 살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 당신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돈보다 더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는가? 돈에 대해 마땅히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풍요로운 햇볕이 계속 내리쬐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위에 적은 금액은 당신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돈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한번 생각해보자. 즉 이 정도의 돈이 자동으로 나오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생활의 만족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낭비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또 유익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몰두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다. 아마추어는 오직 지금 현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을 관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관찰하면 동일한 어려움을 반복한다. 현명한 투자를 통해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프로의 방법은 이와 다르다. 그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 당신도 돈의 프로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혹 위에서 말한 경제적 안정만으로도 최종 목표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말이다. 경제적 자유의 달성, 그것은 분명 우리의 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을 아는가? 그런 사람들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른다.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먼저 소망하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들어라. 소망의 실험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적어라. 우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알아봐야 한다. 2. 원하는 것들을 모두 적었으면 그 뒤에 그것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될지 적어보라. 3. 하지만 절대로 거위를 잡아서는 안 되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은 할부로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매달 할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라.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할부는 120분할하고 그 밖의 것들은 50분할하라. 예를 들어 13억원짜리 집을 장말하려면 그 액수를 120으로 나눠 매달 약 108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당신이 여행을 좋아해서 매년 수차례 여행 경비로 700만원을 지출한다면 이런 경우는 12회로 분할하여 약 58만원을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래야 매년 같은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 꿈을 실현을 위해 매달 지출할 비용을 약 천만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다달이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 목록을 만들어라. 이것은 당신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난 뒤 또 계속 들어갈 비용이다. 물론 이 비용도 이자 수입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 비용도 훨씬 높게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매듈 필요한 생활비 총액도 약 500으로 하고요. 이 두 가지 비용을 합하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달 소유되는 비용이 나온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매달 필요한 비용을 1500만원으로 하면 당신이 지금 계산한 비용을 감당할 이자가 나오려면 정말 큰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돈이 제대로 투자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연이율 8%로 계산하도록 하겠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총자금의 규모를 알려면 매달 필요한 금액에 150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1500만원 곱하기 150 하면 22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이다. 이 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즉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막연히 50억 100억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목표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목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꼭 자기 손으로 적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3단계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에어백을 위한 절대 안전 투자 방법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전에는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투자를 했더라도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잊지 마라. 투자 금액이 단 500만원에 불과해도 그것을 모두 한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위험의 분산이 곧 더 높은 수익을 의미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라. 그래서 크고 오래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고요.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을 위한 이 단계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낮은 수익률도 감수하라. 그리고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두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CMA, MMF, 채권, 적금이나 예금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40-40-20 투자 방법 경제적 안정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돈을 조금 다르게 분산해도 된다. 소유 자본의 40%는 여전히 안전한 곳에 넣어두라. 그리고 40%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S&P500 지수나 SCHD, ETF 같은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투자한 돈을 오랜 기간 빼내지 않고 넣어두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해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제 남은 20%의 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고수익 펀드나 컨트리 펀드 등과 같은 특수한 펀드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돈은 절대로 투기성 상품이나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곳에 모험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때 투자한 돈 역시 장기간 넣어둘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은 20%의 돈은 나스닥 100 ETF나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한 50대 50 투자 방법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면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떼어내 경제적 자유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라. 이 단계에서는 좀 더 큰 모험을 감행해도 좋다. 최소 20%에서 30%의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을 찾아라. 즉 앞에서 자신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모으기로 한 목표 자금이 달성이 됐으면 그 자금은 기존 그대로 투자를 유지하고 그 여윳돈을 가지고 최소 20에서 30%의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두 군데에서 실패를 본다고 해도 또 다른 투자에서 고수익을 올리면 쉽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미 확보한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라. 이 3단계 투자 방법을 3개의 양동이에 비유해 요약하겠다. 양동이에 물을 채울 때는 항상 처음 것부터 채우고 나서 두 번째 것을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 양동이, 즉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온 돈만 세 번째 양동을 채우는 데 활용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신이 확보한 경제적 안정장치는 절대 위협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투자 철학을 따르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은 항상 안전한 곳에서 당신이 꿈꿔온 삶을 하나씩 실현해 갈 수 있다. 즉 여기서 보듯이 경제적 에어백은 현금 저금으로 마련을 하고요. 경제적 안정은 안전한 투자, 목포 수익률 12%를 통해서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금액이 모인다면 성장형에서 공경형까지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목표 수익률을 넘치는 자금은 20에서 30%까지로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절반을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이 책을 읽지 말고 덮어두어라. 그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결심이어야 한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신념을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큰 고통을 느끼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무한한 기쁨을 느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째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이유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매일매일 활동 영역을 넓히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110%를 투입해야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보도셰퍼의 돈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앞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생각을 하고 돈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소개해야겠다 생각하지만 뒤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야 하는지 그리고 복리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유르는지가 나와서 앞부분은 소개를 생략하고 항상 뒷부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 6장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